AI 윤석열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를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아들의 편지 일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한 채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수부 공무원 아들올린 위키윤이 묻습니다. 대통령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MetroCM